기독교 대안 선결교회 제109년차 총회가 오늘 전주 바울교회에서 개회의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기성총회는 내일 오전에 선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총회장 선거를 제외하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각각 3명씩 입후보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성총회는 또 장로 자격 중에 이혼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안과 전인전도사 4년의 경력을 2년으로 단축시켜 목사 안수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안을 헌법 개정안으로 상정해 주목되고 있습니다.